1, 2, 2, 3 꿈에서도 널 기다리는 내 모습 알면서도 계속 외는 네 향기와 가슴 말 그때 그날 이제 밤에 보았던 우리 교만 나 때문에 나를 줘 Let's go! 한 번이면 같이 두 번 세 번 나의 유대 눈물 나게 만든 너도 나 같은 여인 그 처음에 딱을 애원하지만 오늘 밤은 빙글빙글 오늘 밤은 빙글빙글 야식한 네게 미워 내 꿈 속에서 이래요 오늘 밤은 빙글빙글 자, 지금이에요! 저게 뭐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써요? 왜 안 써요? 물 흐르듯이 안 들리네 쓰세요 쓰세요 진짜!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신기하다 뒤에 막 분명 들었는데 자, 일단 한 분 한 분 오픈합니다 먼저 동엽신부터 오픈합니다 오픈! 세상이 돌아 목 작은 세상이 돌고 돌아 하다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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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버스 한 애도 치네 한 애도 전 어렸을 때부터 친구 전화 연결도 가능하고 지금 바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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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 얘기를 해야 돼 소름돋게 진짜 나 핸드폰이 주면 돼 에이! 에이! 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형님? 정말 소름 돋아 세상이 울먹여 자, 버스가 더 있어 여기도 버스 나왔습니다 버스로 왜 그랬더니 버스로 왜 버스랑 내내 작은 영상 속은 아냐 버스로 보면 좋은데? 생구도 버스 나왔어요 버스로 이게 중요해 버스로 울스로 왜 내내 작은 아, 버스로가 아니라 볼스로 오, 끝났어요 제가 좀, 그쪽 좀 들었어요 5번! 버스 세상이 아, 이거네, 이거네, 이거야 버스로 나려 버스로 나려 해 버스가 좀 정리가 됩니다 차피오가 정리를 합니다 차키 없어 차키 없어? 차키 없어? 차키가 왜 없어? 차키 없으면 들은 대로 들은 대로 말했다 세상이 울먹어라 버스로 왜 버스로 왜 차키 없어 방상 방상 5번! 마지막에 내 칫솔 닫게 모르겠군요 내가 이게 뭔 말이야 너 버스 취소할게 음 마지막에 취소할게 같은 칫솔 취소 칫솔 닫게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의 바스를 열어봅니다 먼저 인생 첫 바스 오늘 첫 출연 스윙스 같은 소속사하고 또 친근 관계가 있습니다 5번! 스윙스 아 세상에 심각합니다 스윙스 스윙스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냥 중간쯤부터 제가 그냥 뇌정지 왔어요 아, 뇌정지 아주 강한 표현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끝에 뭐야? 보다예요? 네, 보다 이게 뭐야? 끝에 뭐야? 보다예요? 네, 보다 보다?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골드찬 고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그럴까요? 한 명 벌리는데 박선막 박선막 두 명이에요? 스윙스 스윙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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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번! 아이고 어머, 어머 세상이 널 정지 왔어요? 정지 어, 정지가 왔어요 그래도 저 베끼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나아요, 예 깔끔하네요, 예 정직하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0 0 0 0 표해 봤어 오픈합니다 표, 오픈 나는 이거 들었다 하는 거 있으면 추가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펭고 곡 정보를 듣고 힌트를 얻었는데 네 착한 척 가식 떨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표가 착히 를 들었으니까 뭐 착한? 착해? 착해? 근데 착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곡 정보에 있어서 그건 없을 것 같아 그 가사에 나오는 거 착해? 아니, 이런 거죠 어차피 없어 이러면 이제 차피 어, 스윙스야 어, 스윙스야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어, 스윙스야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이 가사가 실제로 헤이즈가 쓴 가사예요? 이 가사가 누가 썼는지 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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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거예요? 작사가 궁금한 거예요? 아, 아니면 그냥 가수의 노래의 실제 가사를 어, 그럼 그럼 실제 가사 실제 가사 음원에 출시된 실제 가사의 꽤 유명한 노래인데도 여기 있는 분들 저 포함해서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오케이 이제 이해 제가 아, 오케이 이제 이해 제가 아, 이거 이제 이해했어 어떡하면 궁금해 실제 음원에 발매된 가사를 저는 약간 꽉 가지고 실제 가사와 다르게 해서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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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아무도 모르지 이러고 있었어요 아, 실제 아니에요 아니 생각나는 머리 똥 멍청이에요 음원 실제 발매된 음원에 가사 그대로를 일단은 더 추가할 게 없으면 크러쉬님 네 지난번에 없었던 힌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영홍골 아, 그렇죠 우리 두 분만 뽑을 수 있는 공이 있는 지금 쓰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크러쉬 바로 스윙스는 좀 아껴요 아껴다가 네 자, 크러쉬가 혼자 이제 보시고 안 나오는 글자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무조건 안 나오는 글자 저만 보는 거죠 네 본인이 보시고 아, 뭐 이 말 시원하게 잘하셨네 네 아니, 뒷머리가 그냥 아니, 그냥 시원해 시원해 나도 개운해지는 느낌이야 왜? 본인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 글자예요? 어? 잠깐, 뭐야, 글자예요? 잠깐, 뭐야, 글자예요? 자 다시 한 번 보세요, 천주 이게 힌트다 되게 생소한 글 뭔가 보다 근데 이게 좀 복잡 그 정도로 얘기 나올 글자가 있나? 자, 됐습니다 네 근데 저기 우리 썼던 것 중에 글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본인이 뽑은 글자가 아유, 나온 것 같아 아 볼 거꾸로 봤나 보다 자, 튀어주세요 좋습니다 골자 오! 오! 크러쉬가 역전했어요 네 오! 크러쉬가 역전했어요 네 크러쉬 역전 자, 일단 내 힙합이지, 맞아 내 힙합이지,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야, 지금 뭐 급하게 지금 크러쉬랑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좀 신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물이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좋거든요 좀 어려운 거의 설치 기사야, 설치 기사 본인들이 자신 없다니까 같이 한번 들어오려고 네, 완전 재밌다 네, 완전 재밌다 네, 완전 재밌다 아까 여기, 뭐... 먼저 본사 때 나와 봄제, 본사 때 봄제, 본사 때 봄석에서 이벼어 오늘 밤은 긴그빛 자, 집중시켜 집중 세상이 널 모르라 멋스러워 내 차비 없는 주소에 담겨 어? 들었어? 차비 없는 주소에 담겨 여러분들 들은 거를 일단 적으세요 차비 없는 주소에 담겨 담겨 있지, 담겨! 담겨가 마지막이야 주소, 주소 맞지? 차비 없는... 이거 말이 되나? 내 자리? 내 자근 안 묻혀서 기다려 그렇게 해 내 자근 있어 처음에 내 자근 세 번째 줄 시작이 내 자근 아니야? 주소에 담겨가 뭐야? 주소에 담겨 내 자근 염무총소에 담겨 이랬다니까 스윙스 들은 거 있습니까? 추가된 거 거의 없고 그냥 버스 하나 들었어요 버스? 영어가 없어 형 잠깐만요 외래어, 외래어 없어, 없어 외래어도 없다 외국어도 외래어도 그럼 지금 아무것도 못 들은 건데 근데 벗어나려 맞아? 저는 오히려 볼수록 외 볼수록 외 볼수록 외 볼수록 외 볼수록 외 왜가 들렸대니까? 볼수록 외 볼수록 외 볼수록 외 나쁘지 않다 볼수록 외 버스로 들으려면 볼이 맞지 볼수록 외 내 옆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잠시만요 안내 말씀 드립니다 크러쉬 잠시만 저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뭐야 뭐야? 예예, 잠시만요 뭐 잘못됐나 본데? 빨리 다녀와요 잘못 봤나 봐 왜? 글씨 뭐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건 좀 다른 느낌이죠 바로 알려 다른 얘기는 뭐야 아니? 록 본 거 아니야 록? 록 본 거 아니야 록? 록 록을 놀러 록 록을 놀러 본 거 아니야? 록 록 록 록 록 록 록 왜 아니였어? 록 그렇게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퇴포박구나 퇴포박구나 반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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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이 잘못 알려주신 거네요 아니에요, 서로 잘못 봤다 Triple 아니 뭐 이제 서로 잘못 봤다. 아니, 두 명이나 어떻게 잘못 봐 한들은.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글자예요.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스. 지금도? 없어요. 나이스. 지금도? 이게 영웅볼이, 영웅볼이 맞긴 맞네. 잘 뽑은 거예요. 변했어. 아니. 살짝 거만해졌어, 지금. 여기 없으니까. 아니, 내려다보더라고, 일단 사람을.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시간. 받침이 없다. 이거는 이제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쓰자. 크로스. 정답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거는 크로스님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적어야 돼요. 정규앨범을 담겨. 어, 좋다. 좋다, 좋다. 불러주세요. 어, 이미 뭐였지?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네. 세상이 돌고 돌아. 어, 이거는. 이거나. 어, 이거는. 이거나. 전설의 고향에서 들은 것 같아요. 세상이, 세상이 돌고 돌아. 볼수록 왜. 내 흠칫 정규앨범에 담겨. 또 트롯 앨범이 나왔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터질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붐! 슈블! 아이고야. 슈블. 빙글빙글. 딴딴딴. 여러분.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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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는 여섯 개의 힌트를 오픈합니다. 붐냥이. 붐냥이는. 붐냥이에서 약간 스윙스가 살짝 웃었거든요. 붐냥이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두 글자를 적어서. 다행이야. 흔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막 못 흔들어. 맞아요.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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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신 건데? 스윙스 씨는 원하는 거 있어요? 편하게 그냥. 띄어쓰기 할까요? 아 전티. 띄어쓰기 나쁘지 않아. 분량이 좋은데. 70% 할까? 70%. 말이 안 되는 거야? 스윙스가 방금 전에 전티 하고 싶대잖아. 아 미안합니다. 스윙스가 방금 전에 전티 하고 싶대잖아. 아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고할게요. 너무 미안해. 전체가 원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다수별로 하겠다. 다수별로 하겠다. 다수별로 하겠다. 다수별로 하겠다. 다수별로 하겠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전티도 괜찮으라고 하지. 전티. 정확히. 전티. 전티 한번 하겠다. 오랜만에. 오케이. 갈라쇼 오픈. 21글자의 갈라쇼. 이렇게 갈라집니다. 됐습니다. 볼수록 왜 맞잖아. 볼수록 왜 맞네. 볼수록 왜 맞네. 야. 맞잖아. 근데 볼수록 왜는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게. 볼수록 왜는. 볼수록 외로 하면 퓨어가 1등 바스가 될 수가 없어. 제가 처음에 볼수록 왜 적었었거든. 그러네. 세상이 돌고 돌아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초반에. 벗어나려 해. 근데 거기에 글자가 많이 있는 거야. 벗으려고. 벗으려 해. 벗으려 해. 벗으려 해. 벗으려 해가 버스야 완전. 버스. 버스려. 해는 제가 들었어. 해. 벗어 이 느낌이랑 해를 들었어요. 중간에 넣어서 잘. 마지막에 담겨. 연못 청소에 담겨. 주소에 담겨. 내 작은 연못 청소에 담겨. 청소에 담겨. 청소에 담겨. 청소. 이거 어떻게 되나요? 볼수록 왜예요? 벗으려 해요? 벗으려 해. 벗으려 해. 벗으려 해. 근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 세상이 돌고 돌아 벗으려 해? 돌고 돌아 벗으려 해? 퓨어씨. 퓨어씨 할 말 있는 거 아니에요? 퓨어씨 왜 그래요? 퓨어씨 지금 할 말 있는 거. 이거 벗으려 해. 왜 왜 이거 싫어요? 아니요 잠깐 멍 때렸어. 아니요 잠깐 멍 때렸어. 역시 유명하구만. 퓨어씨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없어. 어 없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니 너거 봐봐. 본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번 더 다녀와요. 한 번 더 알려줘. 내가 뭘 본 거지? 한 번 더. 없는 줄 아는 거 같은데. 아니 저 몇 번을 보여줘. 저기 있구나. 저쪽에 오류가 있어. 아직도 글자를 모르는 거? 이상해졌나? 어떤 거 같은데? 어떤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영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있네. 아 있네.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아니 크러쉬씨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 미치겠다. 이제 아는 거예요. 아니 크러쉬씨. 크러쉬 타임입니다 크러쉬 타임. 가본가 봐요. 아니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니 있어요. 이제는 있어요? 있어 이제는. 있어 이제는. 어 뭔데요? 이제는? 올수록 왜가 아니었다. 이게 맞다. 아무래도 거스려 해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거는 뭐 득션이 장난 아닌데. 지금 이게 맞다. 아니 근데 이거 글자예요? 잠깐 뭐야 글자예요? 자 됐습니다. 아 이거 나온 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뭘 벗고. 너 붙은 거 아니야 너. 있어요? 이게 지금? 아니 너거 봐봐. 너거 봐봐. 아 있네. 다행이다. 근데 이거 툭 던지면 조각을 맞추면 되니까. 연못 청소에 담겨가 뭘까? 연못 청소에 담겨? 차비. 차비. 차비가 없대. 차비가 없대. 차비없네. 차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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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비없이 막 이런 거 참을 수 있어. 차비없는. 차비없는 맞는 거 같아. 차비없는. 오늘 왜 그래? 어, 빵상 왜 그래? 인간들아. 세 번째 줄은 내 자비없는이다. 내 자비없는. 그렇게 들린다. 진지하게 들어간다. 차비없는. 차비없는 로버시 스타일로 들어간 거야? 천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천사. 천사? 천사의. 천사의. 차비없는 천사에 담긴다고. 천사의 뭐야 그러면. 천사의. 철사? 담요. 철사. 철사의 감경. 철사의 감경. 철사의 감경. 철사의 감경. 천사.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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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가 웬말이야 지금. 청사. 정청사? 천사의 감경. 여러분들. 걱정 바라보십시오. 미친 세상에 착한 척하지 말고. 자비없는 천사.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착한 척을 안 하고. 자비 없이 산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 천사 그럼요. 천사의. 담요를 부릅니다. 천사의 감경. 천사의 감경. 천사의 감경. 천사의 감경. 해볼까? 천사의.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음식은 축축 줄겠죠? 위에 문장이 뭔가 벗어던질 말이랑 이어지고. 그치. 벗으려 해. 나의 무언가. 천사의. 나쁘지 않은데? 천사의.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스윙스 형 의견 중에 좋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스윙스. 오케이 레츠 고. 듣기 괜찮은데? 오케이 레츠 고. 듣기 괜찮은데? 맨 마지막에 그. 맨 마지막에 그. 천사의 감경. 천사의 감경. 마지막 두, 천사의 감경. 천사의 감경. 마지막 두, 두, 두. 아. 벗으려. 벗으려! 벗으려 한 거예요. 벗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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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착한 척 하려고 하는데 자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가면을 쓰고 하려고 하는 거지? 됐다, 형. 그렇게 되면 벗으려 해도 말이 되잖아요. 벗으려 해. 가면을 벗으려 해. 가면을 벗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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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민수 씨 너무 좋아요. 어머나, 세상에나. 착한 척 하는 가면을 벗겠다고 가시게 가면을 벗는 거야. 동이다, 우려하다. 내 자비 없는 천사의 가면. 민수 씨 너무 좋아요. 아니, 스윙스가 굉장히 묵직하네. 천사의 가면을 벗으려 해. 천사의 가면을 벗으려 해. 변동 없어요. 스윙스. 전답전으로 갑니다. 스윙스. 오, 깜짝이야. 스윙스가 묵직하게. 아아,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아,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아,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아, 여기 계셔야 됩니다. 자자. 불러야지, 불러야지. 자, 불러. 주세요. 세상이 돌고 돌아. 벗으려 해 내 자비 없는 천사의 가면. 결과 나옵니다. 과연 좀 겁이 평소에 좀 많습니까, 괜찮아요?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제 얼굴에다 쏘려고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안경을 좀 썼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벗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이거 벗고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작은 자갈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낳으시게. 아니,X3. 아냐,X3. 결과는. 보여주세요. 대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정사가 너무 보일 것 같아요. 오우, 깨치기가 안 맞아요. 가면의 가년도 아니야. 가면의 가면의. 가면의 아냐. 그냥 갈래. 이 기다림이 더 싫어요, 그냥. 그냥 갑시다, 갑시다! 결과, 갑시다! 레츠고! 쓰리, 갑시다! 쓰리, 투, 원! 결과!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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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한 것 같은데? 와... 내 마음이 너무 빠르다. 오마이갓. 보보, are you 보보? 진짜 예쁘시네요. невероятно, Posledafot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